칼칼한 맛? 칼칼한 맛? 와우! 여기 들어가는 칼칼이 확 난다. 소금, 우추. 이걸 화덕에다가 뭐 하라는 거야? 응, 화덕에다가. 칼집 낸 다음에. 칼집을 내봅시다. 대충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칼집인데 말 그대로 칼집 내면 되지. 여기 칼집 내면 돼? 네, 그리고 반대쪽도. 너무 난도질을 했나? 야, 나라야 이거 시즈닝이라는 거 하라는데 시즈닝이 뭐야? 시즈닝이 뭐냐면은 약간 좀 먼저 양념, 양념 베이기 하는 거. 아까처럼 또 뿌려? 네. 뿌려. 뿌린다. 그 다음에? 편썰기 해가지고 마늘을? 이런 데다가 꽂아넣어도 되지. 야, 편썰기라는 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요. 이렇게 얇게? 네. 와, 한참 걸려고 한다. 너무 얇게 하지 말고. 약간 왜냐면 이 안에 끼어놔서 넣어야 되니까. 아, 이 정도? 그렇지요. 야, 이 마누라가 놀라겠다, 야. 아, 오빠가 다시 태어나는 거야, 여기서. 너 별거 다 한다고. 그럼, 그럼. 역시 배우는 거지, 오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지. 야, 이걸 끼라고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희한하네. 세상 처음 본다, 이런 거. 마늘 쓰셔놔. 맛있을 것 같아, 근데. 진짜 웃긴다, 이거. 오케이, 이제 넣자. 와, 맛있겠다. 와, 진짜 경험하다. 손 조심히. 와. 와. 여기 살살살살 돌려주면 된다. 그래서 계속 이거. 와, 이거 맛있겠다. 오케이. 준비 끝. 끝. 이건 뭘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손질해야 돼요. 우와. 이거 수염 떼야 돼요. 수염 떼야 돼요. 수염 떼는다고? 응. 수염을, 수염을 이렇게 떼? 이거? 네, 맞아요. 떼야 돼, 뗀 다음에. 그다음에. 그다음에. 뭘, 칫솔질 뭘 했어? 겉에 이런 거. 잔여물이 묻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걸 이렇게 해줘야 돼. 우리 이거. 꽃게 손질도 좀 부탁드려요. 보자, 이리 와봐. 어디 진짜 봐봐. 개딱질해, 개딱질해. 이것만 떼면 돼. 얘? 아, 얘를 따라고? 응. 그럼 끝. 아, 끝? 뭐야. 간단하네. 간단해. 아. 추워지는데. 야. 소담아 이거, 이거 줘. 이걸 껴. 너의 이제, 그건 너의 아이템이야. 기가 막혀. 너무 잘 어울린다. 눈 외울 일이 없어, 그렇게 한 번. 너무 잘 어울린다. 불은 보이지? 예. 됐어, 그러면. 야, 진짜 용접돈 같아. 야, 이거다. 진짜로. 왜 진짜 이걸 생각하지 못했을까? 저게 오늘 처음 나왔으니까. 어우, 야. 소담이 불붙이는데 되게 신나 보인다. 그러니까, 저건 지금. 되게 명랑해 보이고. 그러니까. 야, 오늘 이따 게임 와서 진 사람 이걸로 이 닦게 할래? 아, 진짜. 아, 역시 자극적이야. 아, 아니. 도와준 사람이 왔는데. 도와준 사람이 왔어. 도와준 사람이 왔어. 캡사이신 어때, 캡사이신? 캡사이신. 캡사이신. 아, 캡사이신 먹었는데. 와. 우후. 웬모샷 기대되는데. 나도 내가 기대돼. 근데 안 매워요? 응. 1티스푼을 넣으러. 1티스푼밖에 안 넣었나? 이상한데? 거의 그렇게 써있어요? 응. 그냥 알아서 우리가 가루로 넣을까요? 일단 그래서 알아서 한 번 넣었는데. 일단 그래서 알아서 한 번 넣었는데. 이게 맞나 싶네. 하나. 아, 좋아, 좋아. 아. 언니, 멤버샷 소스도 만들어야 되죠? 맞아. 내가 이걸 하고. 식빵 자르고. 맞아. 소금과 다 했지, 새우에다가. 새우에다가? 응. 후추랑 소금. 네, 후추랑 소금 했대. 어, 그런 거 할 수 있어? 지금 넣어야 돼, 지금. 지금. 지금 기름이 좋아. 오케이. 어. 이거를 한 번씩, 솔라, 뒤집어줘야 돼. 아. 아, 이제 익는다. 봐봐. 아. 이런 식으로 익는 거야, 이제. 봐봐.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줘야 돼. 아, 아까랑. 아까랑. 좀 다리 달라. 야, 잘했네. 잘 만들었다. 이게 그렇게 어렵다더만. 우와. 대박이죠. 뭐야? 뭐야? 멤버샷에 이게. 너무 잘한 거 아니야? 멤버샷에 이게. 어? 왜 그러냐? 너무 잘했는데? 너무 잘한 거 아니야? 응. 그냥 뭐 살짝. 좋아 좋아 잘했네 잘했네. 내 생에 멤버샤를 만들 줄이야. 어디로 가요? 뒤집으면 되지 않을까? 여기서 뒤집을까요? 그래 그래 그래. 좋았어 좋았어. 와우. 와우. 와 대박. 나이스 나이스. 와우. 나이스야. 안 탔지? 딱히 좋은 거 같아. 나 이제 짬뽕 슬슬 시작할까? 다들 짬뽕의 먹이버섯 좋아하나? 좋아해요. 그래 그래. 이제 볶으면 되거든. 그때부터 엄청 빨리 시작해야 돼가지고. 옆에서 타삭타삭 갖다줘야 되는구나. 다진 마늘. 다진 마늘. 야 이거 언니 속도 맞춰서 내가 줄 수 있겠지? 잠깐만 할 수 있어. 대파. 대파. 잠깐만. 뭐 어떤 거 뭘 넣어줘. 내가 넣어줄게 한번. 대파요. 대파. 오케이. 돼지고기. 돼지고기? 돼지고기. 네. 넣어요? 어. 어. 어우 냄새 들린다. 어우. 충칭 냄새 나지? 어우 너무 좋아. 어우. 이렇게 하고 짬뽕 국물은 어떻게. 짬뽕 국물은. 짬뽕 국물은. 탁월육하고 문 살짝 섞으려고. 아. 너무 맛있지. 저거다. 그렇지. 짬뽕은 불맛이지. 아 그러네. 처음부터 여기서 했어야 되는데. 우와 이제 바로 될 것 같아. 예스. 콩압 한번 넣어야 돼. 오케이. 어 이거 넘치겠는데. 어 넘친다. 아 넘쳐? 어. 콩압도 넣어야 되는데. 아 잠깐만. 다 넣었어? 야 넘치겠는데. 얘가 이제 메인인 거지? 얘가 메인으로 와야 돼. 오. 괜찮아. 좋아 좋아. 모기버섯 조금만 해. 오빠 3분의 1만. 양파 뭐야? 양파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딱 그 정도만. 아 국물 너무 시원하다. 짬뽕이다. 됐어? 짬뽕이야. 이거 떡볶인데? 딱 맞았어. 짬뽕이지? 짬뽕. 아 완전 많이. 짠. 짬뽕. 거기다 지금 이거 때려놓으면 되는 거야? 아냐아냐. 면은. 그 저기 짬뽕 그릇 있어요. 거기다가 한 사람 먹을 만큼만 넣어야 돼. 여긴 분? 아 알았어. 밥도 있으니까. 어 냄새도 너무 좋아. 이거 섞어주면 되겠다. 가자. 가자 이제. 와 이거는 고문이야 고문. 갑시다. 이제 옮기자 그치? 옮기면 돼 이제. 언니 이제 한번 잘라볼까요? 와. 와 한번 볼까? 오빠 같아 삼겹살 쪽은. 됐어 됐어. 안에서 해. 충분해 이제. 이제 진짜 충분해. 맛을 봐야 돼. 되게 부드럽다 잘 썰린다. 이거 봐야 돼. 아 근데 진짜 아버지 같다. 아빠. 야. 야. 먹어봐. 됐지? 이제. 이제. 육즙이 살아있어. 와. 와 삼겹살 진짜 맛있어. 응. 물을 먼저 올려놔. 와우. 와우. 와. 소름. 와. 너무 맛있다 이거. 이거 뭐예요? 통 돼지 삼겹? 진짜 잘 구웠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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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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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와 이번에 아주 너무너무 잘 챙겨주셨네. 얼른 오셔요. 오셔요.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다둥 고생했다둥. 고생했다둥 고생했다둥. 고생했다둥. 아이고. 하. 고생했다둥. 냄새가 너무 미쳤다. 와, 진짜 냄새... 맛있어? 와, 언니 국물! 진짜 하나도 안 짜고... 딱 맞아. 와, 진짜 딱 맞다. 와, 짬뽕 국물이 진짜... 진짜 국물이 진짜... 진짜 국물이 진짜 맛있다. 해물 칼국수 되게 잘하는 집이. 약간 그런... 칼칼한 맛? 칼칼한데 짜지도 않고 뭔가 시원하고 그냥 짬뽕 국물 먹으면 되게 건조해지는 느낌이야. 이게 사국국물 들어가서... 와... 그래도 물놀이하고 나서 따끈한 국물 먹으니까 훨씬 낫다. 응. 하나도 안 짜고... 딱 맞아. 와, 진짜 딱 맞다. 와, 짬뽕 미쳤네? 딱 맞다. 와, 짬뽕 미쳤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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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이 떡이 됐다, 야. 그래? 내가 잘못 짊어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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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은 안 돼?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빠, 생년 쌈 넣기 쉬운 게 아니야. 생년이 어려워. 아, 쟤는... 아, 쟤는... 도통 면에는 손이 안 가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도 내가 삶아는데도 내가 손이 안 간다, 면에. 되게 면이 짠득짠득해. 하하하하 난 이 고기를 먼저 먹어야겠어. 배그넘지 그냥 숙잡이라고 하면. 그래요. 잉어 이게 눈 다 côté. 네, 나 눈 다 뜯은다. 아, 잠시만. 우와, 숯덕살 두금이다. 와, 미쳤다. 너무 맛있어. 우와! 근데 이 삼겹살 미쳤다. 삼겹살 느낌이 그냥 막... 너무 맛있어. 지즈닝도 잘했네, 오빠가. 저거? 응, 소금 간. 이야, 다르다. 확실히 달라. 화닭에다 불러. 또 멤버, 멤버샷? 응. 와, 이게 멤버단... 맛있는데 야, 이래도 되나 싶은 거지. 에어프라이즈인데 안 되는 게 없다. 어? 이거인데? 응. 안에 익었어요? 응. 너무 맛있어. 이야... 이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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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너무 잘 튀겼다. 응. 얘 익었어. 응. 겉, 바, 속, 촉. 왜요? 와... 네? 이거는 조금 더 끓였으면 더 맛있었을 것 같아. 살짝 넣고. 물연도 넣고. 끓여서 먹는 거. 맛있다. 맛있다. 응. 잘했어, 잘했어. 네. 맛있어. 훨씬 나. 응. 수강 맛 난다. 응. 와... 와, 고기 예술이다. 한 번 가져가 봐. 음. 하나도 안 다. 와아... ou analytical What about this is? 정신자가ぐらい 영어로 준비하지 specifically, 흔들어 주면 동작이 아쉽다는 stole warrior. 와... 속 좀 풀려? 이태리가 쑥 내려가지. 응. 아, 그래. 와. 되게 좋다, 막상 얘기하고 나니까. 막상 얘기하고 나니까 되게 괜찮네. 밥 말아먹어라, 밥 말아먹어. 어, 밥 안 드세요? 응. 왜요? 아니, 너 계속 뭘 먹어야 되는 것 같아서. 아, 너 진짜 암바구처럼 그래요. 나는 배불러 이거잖아, 지금. 안 먹었는데. 여기 또 검은 거 묻히고. 여기 또 검은 거 묻히고. 아이, 눈물야. 아빠 그만해. 아빠 그만해. 이거 뭐? 이게 좀 딱. 진짜 너무. 고기 들어가니까 속도가 확 난다. 이거 먹어야 돼. 바로, 바로. 우와. 와. 따뜻한 거 바로. 웃어, 웃어. 너무 나무고. 하지만 다시 웃고. 다다다다다다다. 아빠 그만해. 아빠 그만해. 사랑했어요. 그럼 또 먹겠습니다. 못 이겨. 못 이겨. 와, 못 이겨. 못 이겨. 못 이겨. 못 이겨. 못 이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